1월 1일 소식 1월 2일 소식 2. 혜택 5. 혜택 5. 혜택 3. 혜택 1. 혜택 3. 혜택 5. 혜택 6. 혜택 가운데에서 이렇게 맞고 쭉 땡겨요 쭉 땡기면 나중에 안에서 묶어야 돼요 그냥 정보의 길이 정도의 길이만 남겨놓고 그래서 저 정도 남겨서 길을 붙잡지 않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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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덮으세요 네 두 번쯤 이쪽 이쪽 네 자 이제 법칙이 있어요 법칙 돌리고 따라해 보시기 시작 돌리고 잘하셨어요 시작 돌리고 돌리고 자 어떻게 돌리느냐 이렇게 이렇게 아 같은 구멍에 네 같은 구멍에 돌리고 자 이렇게 돌리고 돌렸어? 네 위로 올라가고 돌리자 네 돌리고 네 또 돌리고 돌리고 어? 아 다시 네 대신에 여덟 한 번 더 올려야 돼 이렇게 위로 아니죠 네 어? 자 짧게 올리면 요렇게 자 자 자 이제 내려요 그 골목 올리면 내리고 내렸어요? 네 한 칸 더 보충 오 아 자 이제는 돌리고 내리겁니다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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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돌리고 또 내리고 돌리고 한 번 더 돌렸나요? 네 뒷면 보시면 이쪽으로 돌리고 돌렸어? 네 다음은 여기 한 개나 가져올리고 됐습니다? 네 네 한 개 나왔죠? 딱 이제 마지막 네 이게 아까 우리 처음 시작했던데 펴세요 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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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보시면 그랑본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성지에 4가지 정도 다 덮고 있는데 여러분, 뭐가 있느냐?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우리 이어가서, 우리 이어가서, 우리 이어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굉장히BM4MA Imagine. 사업에 명절전 한им을nell고 만듭니다. 오늘ves Scooby Soy냥tic 팀 professors 함께합니다. 완전히 많은분들과 함께합니다. 계속 sections 하나온대요 role 열 두구 Bryan 리디arn can after 2군대 breeds. расскacles Catal par 다음 시간에 만나요.